현대위아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바람직한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협력사와 정기적인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주 헤비치 호텔에서 2016협력사 정기총회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양일간 열린 행사에는 현대위아 윤중모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 145명이 참석했습니다.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동체라는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정기총회, 세미나 발표, 우수협력사 시상 등이 진행됐습니다. 윤중모 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현대위아와 협력사는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며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글로벌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적인 노력을 함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우수협력사 시상에서는 품질, 기술, 동반성장, 원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총 7개의 협력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현대위아와 협력사가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활발한 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수협력사 시상에서는 현대위아와 협력사 시상에서